저는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이스라엘 군이 굉장히 용맹하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18세 20세 이런 사람들도 많고 예비군도 많지만 굉장히 전투력이 뛰어나지만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도 굉장히 강하다. 세 번째는 전쟁의 강도나 세기에 비해 가지고 사상자 수가 굉장히 적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보통 병사들도 무장 전투에 대한 그런 장비 같은 것이 굉장히 충실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군인의 사상자 수가 아주 적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들 군인들이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굉장히 유능한 것 같다. 그리고 아주 제대로 싸우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한 세 달 정도 사이에 그런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이 전쟁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하마스의 그런 터널과 같은 인프라 스트럭처 같은 걸 다 파괴하는 것 같은데 이걸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전투를 어떻게 보는가에 궁금했는데 마침 아마 군 출신 같습니다. 군 출신의 조상근 씨. 카이스트 국가 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연구교수로 계시는 아마 군 출신에 오래 계신 분가인데 이분이 이스라엘 군 idf가 전투를 수행하는 것을 단계별로 잘 정리를 해놨네요. 그래서 좀 나온지는 오래된 그런 기사지만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을 한 번 전모를 그리고 이제 어제는 가자지국이 북부에서 이스라엘 군이 공식적으로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데 성공했다. 뭐 이런 보도가 이스라엘 군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작전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 번 5단계로 나누네요. 이스라엘 군은 1단계 지역주민 속에 지역주민을 이제 가자지국을 떠나게 하는 거죠. 실은 많이 안 떠났습니다. 둘째 작전지역을 포위하고 3단계 포위망을 압축하고 4단계 중심정밀타격 및 인지전을 그냥 백병전을 전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5단계 지하터널을 완전 거부라고 했는데 완전 파괴 사용불렁상태 5단계 전투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궁금했던 침수작전 지중해 물을 꺼리다가 여러분들 채우는 것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침수작전을 이미 전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5단계가 뭔지를 보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군의 작전을 이해하는데 좀 우리가 전체 그림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1단계는 10월 13일 전단지를 살포하고 이스라엘 군 총창모부 예하에 대변인 부대가 10월 16일 아랍미디어에 출연해서 가자지국 북부지역의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그냥 내려가라 사상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북부가 가장 인구 밀집 지역인데 이 하단까지 여기까지 물러나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런 비난민 수용소가 있었네요. 이걸 이렇게 이제 한 게 1단계고. 그다음에 2단계는 10월 23일부터 가자지국의 최대 도시인 하마스의 최대 근거진 가자시티를 포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상군의 기관 및 기계화부대가 투입됐다. 이렇게 이제 기계화부대나 이런 거 투입을 해 가지고 포위 작전을. 그래서 이 가자지국 북부지역에 대한 포위망을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3단계가 서로 다른 4방향에서 서로 다른 4방향에서 1, 2, 3, 4 4방향에서 여러분들 기동한 이스라엘 지상군 예하 기관 및 기계화부대들이 연결해 성공한 이후에 이들은 포위망을 계속해서 압축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여러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전투 속도가 굉장히 느린 부분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전투 속도가 여러분들 굉장히 전투 전진하는 속도가 너무 전투를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추진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속전속결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 이유가 설명돼 있냐. 이들은 전투 템포를 높이지 않고 서서히 기동했다. 포위망 내부에 위치한 하마스 지하튼을 출입구와 지하에 위치한 하마스의 근거지와 근거지 사이의 지하튼을 철저히 파괴하기 위해서다. 이 단계에서 이스라엘 자체의 드론과 동맹국들의 드론을 함께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하마스가 휴전을 할 때 요구조건 가운데 하나가 드론을 휴전 기간 동안에 금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찰령된 지상정보를 다 여러분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렇게 이런 찰령된 정보를 드론을 가서 찰령된 정보를 가스펠로 불리는 인공지능을 운영해서 건물 단위로 출입 인원 수, 성별, 무장 여부들을 분석해서 건물 내부나 주변에 은폐된 하마스의 지하튼을 출입구를 그냥 발굴하는 데 사용했다. 이와 더불어서 세 가지 지하터널을 무력화하는 데는 벙커버스터라는 이렇게 키비카 이름 들어갈 수 있는 큰 비싼 폭탄이 있죠. 벙커버스터 그다음에 이제 그냥 터지게 되면 그냥 부풀로 올라 가지고 그냥 완전히 압착되는 그런 스펀지 폭탄. 그다음에 지중해로부터 물을 투입하는 침수 등을 이스라엘 지상군 예하의 포위부대들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들이 지나간 지역에 위치한 하마스 지하튼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전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굉장히 느렸네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5단계는 이스라엘 지산군과 특수잠 작전부대는 11일 말까지 가다시티 내부에 위치한 주요 병원들에 대한 소탕을 진행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개 병원을 거점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가다지구 북부지역에서 저항하던 하마스 전투원들이 종적을 감추기 시작했다. 이스라엘군의 최종 목표는 하마스 지하튼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가다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워낙 고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보게 되면 하마스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수시라도 뭡니까 미사일하고 폭격표를 테라비비나 이런 데 퍼부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용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 서치 스테이 수법이네요. 잠재적 위협까지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동일한 작전지역을 여러 차례 탐색하는 서치앤 스테이 전법 이게 아마 군사용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했죠. 어떻게 저렇게 천천히 전쟁을 진행하냐 그런데 그게 서치앤 스테이로 보고 또 봐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점령 권역 내에 그런 터널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12월 3일까지 가자지구 북부지역에 대한 지하전투를 종료하고 12월 4일부터 주력부대를 남부지역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어제 이스라엘 군인 idf가 하마스의 그런 인프라 스트럭처를 디멘터리니까 완전히 해체했다. 해체하는 데 성공했다. 가자 북부지역에 대해서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아침에 조관들이 다 받았었네요. 이스라엘 가자 북부에서 하마스 해체. 그래서 이제 일부 병력을 또 더 북부에 있는 레바논 접경지역에 해제볼라와 전투의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시행을 했네요. 어떻든 참 전투를 아주 야무지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이제 인상적인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아멘 아멘 아멘